근데 왜 좀비 소리가 점점 이게 뭔가 이게 막 하마 좀비가 온 것 같은데 아까보니까 소리가 아 잠깐만 나 왜 갑자기 왜 안올라가지지? 자 있어봐 두번째 뭐야 형 내가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형 내가 만들 수 있어 만든건 둘째치고 잠깐만 내가 왜 못올라가는지를 알고싶어 그 그것이 알고싶어? 다 이어네 다 이어졌지 지금 어어 다 이어었어 좀비가 문을 부순다구요? 아냐아냐 쟤네들 저기 주유소에서 파티하는거 지금 뭔가 좀비가 좀 특별하네 아 밖에 세이렌 있네 어 잠깐만 걔도 왔어 형 걔도 왔어 걔가만 점프해 오우야 이게 뭔소리야 어 야 잠깐만 나 위에 어 빨리 올라와야될거 같애 나 지금 어 지금 어 뒷문에서도 지금 막 온다고 막 지금 난리야 지금 문 열어달라고 집 안내놨어 집 안내놨어 이것들아 꺼져아 꺼지라고 꺼져아 배어 гл 소메 조미 들어와 조미 들어와 조미 interpre 조미 재고 바보라 바보라 이리 내려와 왜onic 어어 내려가어내려라 어어 내려가 요거 머리 지어 머리 지어 들어오옷 어.. 어.. 어! 좀비 들어와 좀비 들어와! 좀비 들어와! 좀비 들어와! 좀비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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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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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형 머리 치여 머리 치여 머리 치여! 어.. 어.. 막어 형 막어! 빨리 빨리.. 야 비케봐.. 좁.. 좁아 좁아.. 공간.. 공간이 없어! 효우马 어 내 불 끼웬 ability 땅굴 빠 땅굴 빠 아아아아!!!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개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야 쑥을 해봐 어어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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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려고 뭐할려고 됐어? 아오케오케 삼중병이야 지금? 야 이거 좀비 백화 안에 지금 몇마리 들어왔네 지금 빨리 들어온 정도가 아닌거 같은데 지금 아니 잠깐만 6시 20분에 해 떴잖아 해 떴는데 못 올라가 근데 로스트님 어떻게 됐을까 로스트님? 로스트님 지금 열심히 살고 있겠다 다른 좀비들이랑 아직 피 나는거 같은데 어? 로스트님이 죽었다는 말이 안났잖아 그치 아아 안났는데 잠깐만 나 형 나 내 나 봐봐 나 피 다는거야 이거 왼쪽에 뭐 떠있는데 아니 피 다는거 아니야 너 피 없어? 26 어 나도 없어 미안해 아 나 체력만 안되면 상관없어 나는 행여는 삽으로 내 머리 표면 안된다 어 야 땅굴 파서 나가자 그래그래그래 방향이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잠깐만 M키 누르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방향이 어 일로 쭉 가도 밑으로 갈 수 있긴 있거든? 주유소 탈출해야돼 어 아 피 찬다 어 좀비중 아아아아 뭐 이런거 있는거 같애 막 이가는 좀비있는거 같애 개무섭다 야 미안해 마분아 왜왜 암 내구도가 별로 안 남았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와봐 이걸로 팔까? 암 내구도가 없어 이걸로 팔까? 주유소 탈출 대작전 주유소 탈출작전 가야 돼 어 조금만 형 수직으로 파 수직으로 아니야 아니야 대각선 위로 팔게 대각선 위로 아니 지금 지금 위치 좋아 지금 파는 위치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 수직이야 계속 그 정면으로만 파야 돼 다른데 가면 안 돼 다른데 가면 안 돼 하하하하 묘짜리 아이 잠깐만 안돼 안돼 잠깐만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로스트님만 오면 돼 로스트님만 오면 우리 살 수 있어 어 하하 근데 위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빨리 파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바보다 사람 내구도가 없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지금 거의 다 왔어 지금 왔습니다 어 로스트님 살려줘 빨리 로스트님 살려줘 어디야 뭔일이에요 여기 지금 좀비 안에 엄청 들어왔어 지금 어디요 일단 안에 좀비를 처리하세요 지금 주바네요 뭐 없는데 근처에 좀비 많아 지금 지금 어떻게 근처에 좀비가 없을 수가 있어 지금 제 눈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요 아 마문이가 끌고 들어왔었는데 어 왔었어 뒷문 봐봐 뒷문 쪽에 밖에 세이렌 있어 그래 아 그래요 처리할게요 어 마문아 삽 내부 다 됐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오자 사다리 좀 내려줄 수 없겠지 아 내가 사다리 있어 내가 사다리 있어 내가 사다리 있어 내가 사다리 만들게 내가 내가 사다리 만들게 내가 나 좀 치워봐 나 돌삽으로 팔게 기다려봐 삽으로? 어 기다려 기다려 이참에 이참에 저기 파동어 계속 파봐 아 올라갈려고 해도 삽으로 파야되는구나 하하하하 좋아 이걸로라도 파 세이렌 한발 어 이걸로라도 파 그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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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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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건설 가능해 건설 가능해 어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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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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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하나 나와봐 나와봐 잠깐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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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위에 위에 여기 위에 한개 위에 중앙에 중앙에 아 중앙에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 거기 시면 버글거 없어요 버글거? 물 있을걸? 야 이거 밖에 백포 있어 지금 안에 있어 이거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위에서 세이렌 잡았어요 너무나 사다리 사다리 어딨어 잠깐만 사다리가 저기 안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들어볼게 내가 만들어볼게 어떻게 그래 바닥에 떨어뜨릴게 잠깐만 나 있어 나 사다리 있어 아 사다리 있어? 오케이 물이 안보이는데 여기 어딨어요 물 없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없으면 말고 저기요? 야이 아니 잠깐만 로스 여기 좀비 잠깐만 어 그래 됐다 아 여기 그게 있었었어 그게 뭐뭐뭐 그 뭐냐 돌이 하나 있어 돌이 하나 아 그래?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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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일이 쏘왔네 좀비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됐다 올라갔다 어 이거 뒷문 쪽에 많고 정문 쪽에는 다 처리했어요 세이렌 한 마리 빼고 어 내가 다 떨어뜨려줄게 밖에 어 잠깐만 이게 좀비가 이게 바케스 내는 소리야 이게? 어 밖에 뒷안에 한 마리도 없어요 로스틴 창고에 넣어놨어 네 잠깐만 나도 형 좀 줘봐 로스틴 창고에 있어 멀키 워터 이거 먹어도 돼? 왜? 아니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재창고에 물 있어요 재창고에 먹었어요 그레인 알콜 이거 마셔도 돼요? 아니 그건 못 마셔요 왜왜왜왜 왜왜왜 내 이런 쪽에도 이제 뚫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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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붕대 가만요 붕대 어디야 어디 내 어 내 내 내 그거야 아 이 신 어 잠깐만 좀비가 막 기억나와 지금 막 들어와 지금 여기에 아 뒤 창고 뒤에 뒤에? 뒤에? 어 아니 건설이 안되게 났어 스파이더 순비네? 스파이더 순비가 벌써 나왔어? 아 난이도 못하니까 스파이더 순비가 벌써 나오는구나 아니에요 건설이 안돼 여기 건설이 자 나와봐 여기라도 하게 됐어 와 여기 다 까졌다 그래 여기가 여기서 좀비가 엄청나게 왔네 여기서 여기서 좀비가 엄청 미친듯이 왔네 저 앞에 있는거 일단 제가 세이렌 3마리 처리했어요 역시 목둔이 최고야 그래 어 어디 좀비 소리 난다 세이렌 찾았다 오케이 세이렌 요격갑니다 요격 요격 처리 완료 어디있어 얘야? 예예예 어 이 기집애가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아주 목청이 아름답네 그냥 아 네 마리나 있었네 여기 그니까 세이렌 엄청 많았다니까 여기 마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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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몇자리 깔고 들어갔잖아 아 한 마리가 아니었어? 부르는 애조차? 어 어 야 그러면은 40마리씩 굴렀단 얘기네? 40마리 합쳐서 내가 초반에 헌팅 나이프 먹어놨으면 다행이지 아유 알차다 그냥 알차 아 우리 아까 몇자리 만드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뭐? 아 너무 늦게 압류했네요 아 진짜 몇자리였어 진짜 아까 그거 봐야되 그 개 진짜 우리 진짜 우리 몇자리 되는 줄 알았어 아 정말 왜 네 네 네 감사합니다.